복실아, 배고픈거야? 아까 니 밥 먹었잖아. 근데 저녁에는 사료 좀 미길래 했더니 사료를 안먹고 가자 자, 여기서 먹자 그럼 이거 내당탕에다가 식당에서 가져온 복실아 이리로 와 자, 먹어봐 뜨거워서 못 먹겠다 그치? 코코야 뜨거워 뜨거워 좀 더 식어야 돼 아이고, 아직도 뜨겁다 좀 식은 다음에 먹자 응? 복실아 니가 자꾸 와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급했잖아 아까 좀 먹었는데 사료 좀 먹으라 했더니 사료는 안먹고 이 고기를 기다리는 거야? 오, 여기 큰 고기 있다 응? 복실아 이게 고등어야 고등어 너도 뜨거워서 지금 안먹어? 어? 복실아 그런거지? 어? 뜨거워서 안먹는거지? 간섭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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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식 könnte 자 이렇게 식어해줄게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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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겁지? 요거는 내장이야 내장 우윽 맛있 obe 좀 기다렸다 먹어. 안 돼. 뜨거워. 복실이. 응? 좀 기다렸다 먹어. 자, 복실아. 이거. 뜨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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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직접 먹으면 안 돼. 내가 손으로 잡아줄게. 그렇지. 자, 고기 먼저 골라 먹자. 됐어. 뜨겁지? 왜이렇게 식화 가져가 줄게. 아, 진짜. 너무 뜨거워서 어떡하지? 찬물 좀 섞어주자. 아이코. 자, 복실아. 이제 됐어. 먹어봐. 이제 식었어. 오오. 자, 이거. 이거. 내장이야, 내장. 자, 먹어봐. 왜? 자, 복실아. 이거. 일로와, 복실이. 자. 그렇지. 맛있지? 응? 자. 음. 오오오. 오오오. 맛있네. 그렇지? 자, 이제는 좀 식었잖아. 찬물 좀 섞어서 괜찮아. 자, 먹어봐. 응? 오, 이거는. 이거 뭐야? 네가 안 먹어? 자, 이거 먹어봐. 이 좋은 걸 안 먹어? 응? 머리 좋아지는 거야. 자, 자, 복실아. 자, 복실아. 이거 빨리 얼른 먹어자. 여깄네, 고기. 고기, 복실아. 여깄네, 고기. 자, 복실아. 이거 뭐야? 헉. 맛있는 거다. 자, 복실아. 자. 야, 아까 밥 먹어가지고는 지금 안 주려고 그랬더만. 응? 자, 먹어봐. 먹어. 응? 몰라요? 몰라요? 자, 복실아. 이거 먹어. 언제나 안 뜨거워. 자, 먹어봐. 자, 먹어봐.